통계청이 우리 경제 상태를 가늠할 지표를 내놨습니다. 한 달 전 발표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업 생산이나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부문이 불안합니다. 최근 5달 가운데 4달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이 줄었습니다. 경기가 호전될 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국은행 조사에서 기업들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